안녕하세요 천안알코올아저씨예요 오늘은 성목공 얘기를 할 거예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이게 명칭만 들어도 기분 나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성목공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명칭 자체가 성적 목적이잖아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여자 화장실을 가긴 했는데 그게 성적이 목적이 아니었어 용변이 목적이었지 그런 분도 있을 때고 그리고 나는 그 여자 화장실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때 인사불성이었어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때 필름이 끊어진 다음에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게 내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들어와서 막 깜짝 놀래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한 생각이 아니 왜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완전히 이게 나가버린 거죠 술 마셔본 분들은 대충 이해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현행법상에선 잘못했으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잘못했다는 어필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법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좌우를 떠나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면 돈이 된다든지 어그로를 끌 수 있다든지 이래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서 여자 화장실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칸에 뭐 여자분이 계셨다든가 이러면은 그때 불쾌감을 느끼게 했으면은 잘못한 거지 빈 공간이었고 자기 혼자 뒹굴고 있었으면은 그럼 상관이 없었겠지만 근데 사람이 있었을 때는 좀 다르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죠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게 피해니까 어쨌건 제가 다루는 거의 모든 형사처분 쪽에서는 거의 다 술 마시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에 한 것들은 저랑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맨정신에 정말 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침입을 했다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성범죄가 맞죠 그리고 그거는 성도짝증인 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만취해 가지고 이게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도 구분을 잘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가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 그분들이 주로 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올 일이 없어요 성범죄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벌금형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범죄의 전과자는 일반적으로 성목공 통매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을 받아요 그거는 한 번 받으면 10년일 걸로 10년 맞지 아마? 10년 동안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관할 경찰서에다가 항상 등록을 해야 돼 나의 주소지 나의 회사 나의 차가 차를 바꾸면 또 경찰서 가가지고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차를 바꿨소 직장을 옮기면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놈이 직장을 옮겼소 이사를 가도 옮겼소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근데 성목공하고 통매음은 아니거든 사실 납득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는 맨정신에 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올 일이 없죠 술 마셨어도 물론 아주 좀 중요한 상황인 분들 성범죄 전과자 타이틀이 걸리는 순간에 이제 생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료인이죠 의료인은 의료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은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의료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범죄를 기소유예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의료인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데미지가 큰 직업이 있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직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목공 그 자체만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반복 됐을 경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성목공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술만 마셨다 하면은 어딘가 여자들만 갈 수 있는데 자꾸 기어 들어가 술 취해서 한번 간 것들이야 뭐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야 거기다가 화장실 칸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랬다면은 두 번째는 그런게 용서가 안되죠 근데 세 번이야 그럼 자기도 무서워 이제는 내가 정말 변태 성형을 갖고 있나 보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좀 무서워 진다고 그래서 순수하게 성목공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이 아니었던 거에요 대개는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그 성목공을 했을 때는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해 가지고서 막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막 앞 밑에다가 도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성목공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카채죄 그러니까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이런거 이용해 가지고서 몰래 찍는 거 카채죄를 화장실에서 했을 때 그 성목공 플러스 카채죄가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 달라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 그 뭐 그 조작하기 힘든 것들을 뭐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해 가지고서 뭐 이런게 아니라 술 취해서 들어가 가지고서 막 길게 내고 있다가 막 바로 소리 들리고 하니까 뭐 무슨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몰랐었던 변태 본성이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갑자기 핸드폰 들고서 찰칵 찍고 있고 찰칵 찰칵 찍고 있고 이거 안 들켜 다 들켜요 술 취했으니까 당연히 들키지 만약에 그 안에 있었던 아가씨가 술 취한 아저씨가 무서워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 미안해 아 아가씨 그게 아니라고 난 미안하다고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데 탔잖아 손이 그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죠 강제추행 문구가 바뀌었을 거예요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인 불쾌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된 다음에 불쾌감을 느꼈으면 그거는 강제추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목공은 그냥 경합되어 있는 작은 것 뿐이고 실제는 카채죄나 아니면은 그 강제추행죄 이런 것들이 더 커요 그래서 메인 범죄가 바뀌어요 그게 더 크니까 그거는 꽤 커요 요즘은 카메라 촬영은 장난 아니거든 뭐 물론 이제 맨정신에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좀 달라요 그 성도착증 같은 것들의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봐야지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착증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해본 그런 의료기관은 대개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 보통은 대학병원 그 정도 급이 돼야 그래야지 해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맨정신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마무리 좀 집에서 맨정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